교수님의 죄인 충격 양경이는 당신이 심각하듯이 어떻게 골라갔어요? 골라간지... 저희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죠? 와 저는 키가 조금 컸고요 머리색도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한 10cm 정도 봤어요 머리색이 조금 더 어두워졌고 찍으려고 좀 과감한 랩 내 동생 귀여운 내 동생 제 차례예요 귀여운 리얼라이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제 신발의 놀라운 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머리 스타일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르마를 이렇게 탄 게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워진 모습 대박이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투게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야 가장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민수 진짜 다른 사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민수 머리뿐만 아니라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도전도 많이 했으니까 재미있으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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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해서 잘나는 거 이게 굳은 거 같은데 신나잖아 주물러 가려고 어깨 없진 않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멤버가 이렇게 촬영하는 눈이 촬영하느냐 그렇게 민수야 어깨가 아프구나 더 해줘 카메라 앞이라고 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어깨가 많이 뭉쳤어 평상시에서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민수야 하는 거 너 평소에도 내 어깨 안 주물렀잖아 고생이 많았네 너 내 어깨 안 주물렀잖아 제 눈을 지금 못 찍어 카메라 쳐다보셨어 거짓말 해봐 카메라 앞에서 저는 평소에도 민수 어깨를 잘 주물렀잖아 아이템 그래도 중요한 게 다음은 내 차례라고 불편할수록 잘 나온다 하기 힘들어야지 표시가 잘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빼야돼 이러고 찍으면 잘 나와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고 입에 힘을 빼고 입을 빼고 입을 빼고 입을 빼고 입을 빼고 그리고 입을 빼고 입을 빼고 이렇게 하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 이게 뭐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저희 원래 뭐지? 듀엣? 듀엣이 아니라 유닛 유닛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동건이 형이 잘생겼게 나와서 저 각도로 저거 먼저 찍고 이제 바꾸고 전 다시 투입 아 쫓겨나버렸어 그쵸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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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 근처에 구 지형을 다 이미 파악했어? 갔다 왔어? 뭐였어? 카페도 다녀려고 카페도 있었어? 네 백구도 있었는데 백구보고 아 그리고 저 이 동네에 살았어요 깜치지 마 진짜로 인더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가 의왕시 인더권인데 여기가 의왕시 여기가 의왕시 다 와 와 뭐야 너 진짜 열심히 봤구나 고마워 또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한번 가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직도 재밌었어요 아 아 아 자켓 촬영 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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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아 아 유빈 재윤이랑. 사진 잘 찍었습니까? 아,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사진 찍을 때 이제 하려고요. 형, 나는 처음으로 연정하더라고. 저도 이런 게임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열려있으니까. 아, 이게 뭐 열려있어. 아니, 진짜. 아니, 오늘. 진짜 너무 시원해 보인다. 아니, 대기하는데 이게 앉으니까 여기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 앉지도 못하고. 뭐야, 너 언제 바꿨어? 일로와. 우리 노출지야. 안 돼요, 우리. 오늘의 노출지. 나 은근한 거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대리오라고. 다 벌려버리기는 거. 여러분, 날씨 조심하세요. 이거 나갈 때쯤은 이제 한참 추울 겨울일 텐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팩 하나씩 들고 다니시고 주머니에 현금 5천 돈 들고 다니시고 타코야끼랑 둥어빠. 타코야끼랑 둥어빠. 타코야끼랑 둥어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컨셉인지. 아트코야끼랑 둥어빠. 네. Terre! 엑슴소. 이제 난 너 마'Try 똑바로 봐 못 그렸다 나인 내 버릇이 탈 이제 난 너 마'Try 오늘 아까 흰 옷일 때는 제가 크롭이어서 밥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지금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서 뭐 왜? 몇 번지 배가 나왔더라구요 무관 형이 저번 활동 때 크롤을 많이 입었을때 고충을 세수 한 번 하루 체험을 해봤는데 저는 가려진 옷을 입떠서 근데 아까는 흰색일 때 잘 나왔습니다 좀 다행인데 불안한 고통이 동반한 옷이라는 거랑 세상 바뀌었어요 멋진 모습 보여주려면 그 정도의 고충이야 그렇죠 활동 때도 계속 입어줄거죠 그래서 오늘 개인 컷이 끝났는데 활동 때도 계속 입어줄거죠 그래서 오늘 개인 컷이 흰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입으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한 번씩 기분 좋은 날 있는 걸로 안녕하세요 지금은 또 되게 나빠 보이지만 악한 선입니다 머리도 이렇게 어둡게 해봤는데 잘 어울리죠? 화이트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입고 그걸 표정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찾는 재미 찾는 재미도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저도 이렇게 입었을 때는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게 완전 멋있는 정말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멋있게 돌아올게요 약간 멋있는 모습의 제롬이 보여줄테니깐요 기대 많이 해줬어요 제가 아웃트로 랩을 썼는데 원래 제 랩 끝나고 나오는 아웃트로가 다른 거였는데 제 아웃트로 랩에 맞게 아웃트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더라구요 신규로 들어서 제 최애곡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신규로 팬송이잖아요 그래서 또 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다 받았고 또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팬송의 느낌 이런 R&B 재즈 같은 팬송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으시고 저는 저는 선이 낮지 않을까요 저 선하니까 다리 안나오죠 여기 나왔죠 잘 들켰다 흰색일 때랑 MBTI가 바뀐 것 같아요 느낌 하나로 이렇게 좀 기분이라 해야 될까 달라질 수 있는 기초 저희는 단체 하기 전에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오늘은 누가 제일 늦게 올지 1번 1번 2번 3번 3번 5번이 형 4번 시윤이 형이 5번이네요 응 마지막은 제휴 형인데요 인터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주세요 4번 4번 왜 제일 늦었죠? 네? 사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불 같은 거 다 끄고 전기세 아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불이 꺼졌어요 어디 불이 꺼졌어요? 저희 대기실에 불이 꺼졌어요 어? 미쳐주세요 하하하하 그러면 대신 민수 형이 체포당하죠? 네 좋아요 어? 체포 됐네? 하하하하 왜 열 번째로 오셨죠? 나 열 번째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형이 열 번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벽으로 체포해 갈게요 시작된 이 매직 시작된 이 매직 아우 시작된 이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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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펌펌펌펌 펌한 게 더 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열정을 내드려서 환드리고요 경비가 셀피 나왔어서 많이 긴 적이 드시고 해주신 노력들을 저희 팀하고 더 멋있게 승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made 무음 무음 뷔 자 ух